1. 빌리프 2장 5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만 보여주고 내일부터는 안 보여줍니다. 2장 5절로 11절 같이 우리 암송해야 되는데 첫날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겨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자유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모든 이름을 굳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의 시도를 죽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 본문이 2장 5절로 11절 이 본문을 찬송시로 했어요. 찬송을 불렸어요. 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겨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굳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의 시도를 죽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걸 초대의 성도들은 찬양을 불렸어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일부터 내가 요걸 어제 외웠거든 내일부터 이제 여러분들도 안 보고 함께 찬양하듯이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내일부터 다 끄고 시작하면 쫙 입어볼거에요. 2019년 집중 우리 새벽기도의 주제가 뭐에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렸어요. 이거를요 여러분이 계속 무상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라.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욕심으로 가득 차지면 시간이 없어요. 제가 30분 이제 40분만 메시지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걸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묵상. 내일 또 모레도 이것만 계속 합니다. 본문이 이거에요. 오늘 3일 동안 계속 빌리프 2장 5조로 11절입니다. 많은 말을 들어가지고 하나도 남지 않는 것보다 한 말씀을 남는 게 중요한 거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이 이걸 오늘 온종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게 뭐냐? 신앙생활의 시작과정 마무리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안 품어요. 참 세상 끝 다 품고 있어요. 세상 욕심 세상 야망 세상 끝 꽉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영적 자세를 오늘부터 이번 특별히 집중 세뱃기도 하면서 영적 자세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따라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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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는 거에요. 따라하는 거에요. 어린아이들이 어때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빠 엄마 하는 거 보고 따라와서 따라하죠. 계속 따라하죠. 따라하면서 배우는 거에요. 아빠 엄마 한 걸 말도 배우고 행동도 배우고 생각도 배우면서 그걸 응용하죠. 자꾸 따라쟁이에요. 따라하다 보니까 말을 배우죠. 배우는 거에요. 글씨를 배우는 게 아니라 따라하다 보니까 따라쟁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따라쟁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냥. 어린아이가 무슨 판단할 그런 능력이 없는 거에요. 따라쟁이에요. 제가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딱 이렇게 아버지 엄마의 말을 따라하잖아요. 따라하잖아요. 따라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묻잖아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묻잖아요. 장난 삼았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러면 요나님이 늘 그걸 질문들을 사는다 하니까 어떻게 물을 돌리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니까 걔가 좋아. 이러뻔해요. 딴소리 해. 딴소리 해. 딴소리 해. 걸려드니까 아빠 좋다면 엄마 좋다면 아빠 좋으면 아빠 좋으면 딱 피해가 다른 제삼. 다른 엉뚱한 걸 또 이야기해요. 이게 늘 듣다 보니까 배운 게 그거에요. 내가 용돈을 줬어요. 용돈을 딱 주니까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아빠 엄마가 엄마가 가지고 다 줄게. 그러니까 뭘 하냐니까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네 살짜리가 아빠만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보고. 저희도 살아야 되니까. 따라쟁이. 뭐든지 따라서 하다 보면 자꾸 성장하는 걸 따라. 교회 가신 걸 따라서. 따라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따라쟁이 되시 바랍니다. 따라쟁이. 다른 거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다른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각인 뿌리 체질. 체질. 체질이 무슨 체질. 체질. 체질이. 잘 세속적으로 빠졌으면요. 영적으로 살수고 영적인 걸 못 들어와요. 여기 못 들어와. 교회는 다녀. 수십 년 다녀. 전혀 체질.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이게 닭이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섭거든. 체질 이거. 체질이 무섭거든요. 체질. 그러니까 체질. 그러니까 체질. 그러니까 체질을 바꾸는 건 체질.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세속화되어 있는 장식 3장에 나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했던 나 중심. 물질 중심. 계속 말하잖아요. 성공 중심. 이것이 다 박혀있다니까. 나 중심이야 뭐든지. 문제만 나타나면 나 중심. 문제만 나타나면 물질 중심. 시험 다 들어. 낙심해. 그게 들키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시험 들었다. 나 힘 빠졌다. 나 기도가 안 돼. 나 은혜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세히 3장에 10장에 빠진 거예요. 빠졌다. 들키는 거예요. 들키는 거. 안 들키려고 하면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들키는 거예요. 안 들키는 것이고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온 거. 빠져나온 거. 빠져나온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시험 들을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의 집에 아버지 집에 있는데 뭐가 시험 들을 게 있어요? 뭐가 낙심 됩니까? 그 때보다 늘 말하다. 장식 3장에 11장에 걸려들었다고. 사단은 이거 걸려들거든요. 교회 보면 다 낙심 시험 들어요. 왜? 돈 때문에. 자리 때문에. 나 중심이잖아요. 모든 게 밖이나 안이나 똑같아요. 체질 얘기가 무서운 거예요. 이거 안 내려놓으면 하나님 서지라니. 아무리 시험을 떠들여놔도 안 돼요. 본문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이것에서 사도 바울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5절로 11절을. 집에 가서 묵상합니다. 나는 이거 어제 이걸 준비하면서 묵상을 계속 했어요. 묵상을 한 단어 한 단어. 그리고 새벽에 말이에요. 새벽 3시 4시 전인데 계속 이게 막 암성이 되는 거예요. 암성이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서. 계속 나오는 계속. 여기 안에 이 마음을 품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너무 마음을 품는다. 이걸 계속.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성을 그렇게 하는 것은요. 굉장한 영적으로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구절을 외우는 게 얼마나 있어요. 암성은 내 끈을 만들어서 평소 때 칼을 탁탁 빼낼 수 있도록 영적 싸움할 때 빼낼 수 있는 메시지가 얼마나 있어요. 거의 교인들이 말하죠. 잔성도 거의 없어요. 잔성도 없고 말씀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무장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탁 쓰고 이게 뭐 말씀이거든요. 질리의 신발을 신고 질리의 허리를 뜨고 봄의 신발을 신고 의역 흉벌을 붙이고 청례의 금으로 싸우는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하나도 무장이 안 돼 있어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이번에 내일 모레 두 분 하는데 2장 5절로 10일처럼 다 외웠어요. 어제 묵상하면서 가만히 하나 하는 줄 안 들어요.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나 하나님과 동등대문을 취할 것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행치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의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묵상해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말이죠. 내 것으로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여러분이 이번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뭐예요? 절대 순종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나는 안 돼가 아니요. 안 돼가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순종의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했어요. 예수님이 그 올인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육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올인했어요. 그게 빌리포 2장 6절로 8절입니다. 이게 올인한 거예요. 올인. 올인.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데 본체신아 본체신아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얼마나 올인했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에 우리가 듣고 가시면 독생자의 영광이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아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뭐냐? 이게 바로 올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올인해버렸어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하나님이 시긴대로 예정하신 대로 성육신이 됐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절대 복종이오.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여러분이 이 말씀은 이게 절대 순종.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이론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세요. 유대문에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다 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어떻게 절대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좀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나도 믿음이 잘할 수 있느냐? 나도 어떻게 하면 응답 좀 받을 수 있느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깊은 소통. 하나님과 나와 단둘의 깊은 소통. 아버지와 나와 단둘의 깊은 소통.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순종이 나와요.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없는 사람은 순종 안 하죠.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순종 안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려 하지 말고 내 것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소통. 깊은 소통. 하나님과 나와의 이명계약. 소소한 것도 이명계약. 저는 일이 생기면 이것도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하나님과 이명계약을 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명계약입니다. 하나님 이 부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이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 이명계약. 그런 비밀이 있어야 돼요. 비밀. 하나님과 나만이 가진 비밀. 이 소통이요. 깊은 소통. 오늘부터 한번 그리 해보시고 바랍니다. 언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죠. 순종이라는 책을 했는데 순종. 순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이게 순종의 결과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로 나가기 위해서요. 혼자나 순종의 생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생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내 주장하지 않고 내 고집 피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있는가. 내 욕심,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 그래서요. 그래서 사문을 기도, 말씀, 정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그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전하는 이 사문을 이것이 되어줄. 이게 다 이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새로운 걸 오늘 여러분이 특별히 샘기도니까 집중 샘기도 하고 새로운 게 아니. 이 속에 다 있는데 다 놓치고 산다. 이미 말씀을 통해 다 주셨는데.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살았어요. 이 세 가지가 체질화 돼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 경관성을 사는 겁니다. 이 적의 공격,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게 없어요. 기도 안 하지. 말씀 없지. 복음 안전하지. 거의 다 그래 살아요. 거의 다. 대부분이 그래 살아요. 평생도들이. 평생 생활. 심지어 교육자들, 우리 교육자들 안 그렇지만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는 말이지만은 동기가 있어요. 그냥 교육자를 위한 교육자예요. 아이가 막 설교를 안 설죠. 할 수 없이 막 하신다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걸 종교화합니다. 완전히 쟁입니다. 쟁이. 사꾼입니다. 사꾼. 가슴이 없어. 말을 한마디를 해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것은요.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 자의 모습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거의 한국 교회 다 그래요. 할 수 없이 심한 거 하고. 할 수 없이 뭐. 할 수 없이 뭐. 전혀 마음에 들면 소리해 자꾸. 그럼 뭐 듣는 사람 아무 감동이 없어. 영이 알잖아요. 영이. 증거 열매가 없어. 응답이 없어. 피곤해. 힘들어. 병들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 하기 싫은가 하다 보니 병들지. 사단이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할수록 은혜를 점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은혜를 못 받고 직분하면 사람 골병 들어요. 은혜를 못 받고 직분하다가 마귀씨 물으면 한다니까. 본인도 몰라. 박윤순 박사님이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자지요. 박윤순 박사님 이런 말에서 신자의 삶은 개시에 그랬어요. 개시에 의존한 삶이 된다. 신자의 삶이란 것은 개시에 의존해 생각하고 살았는데. 개시에 의존해. 다시 말하면 영적 사색이지요. 영적 사색. 하나님과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행동과 생각.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야 돼요. 생각과 모든 것이 말씀의 근거에 해야 돼요. 사람의 말에 근거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주장을 했어요. 이것이 말씀이 기반이 돼야 된다. 그게 개시입니다. 개시. 말씀에 기반된 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옛 틀로 빠져요. 옛날에 불신자 상태로 종교생활 그대로 쭉 빠져버려요. 그래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따라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 미워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사람 평가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는데. 은수 맺고 살 수 있어요. 계속 공격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었는데. 예수의 마음이 없고 악마의 마음을 가지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사단이 잡혀서 본인도 몰라요. 온갖 변명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만 해도 사단이 겁이 나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어린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올인한 이유가 뭐냐. 이유. 성육신 하시고 올인한 이유가 뭐냐. 올인한 이유. 첫째는요. 은약성치입니다. 은약성치. 장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주력기 3장 18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뭐냐. 이 은약성치.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피은약. 피로 해방됐어요. 이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은약성치를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은약 확산. 은약이 성치됐으면 은약이 어떻게 확산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7절.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모든 족속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 만민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정거하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 복음을 확산을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교회에서는 기도제는 뭐예요. 사천. 말씀운동. 237. 나라. 보고마. 이것이 이거.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나 우리 집에 지금 돈 문제. 우리 집에 지금 아버지 엄마 건강 문제. 우리 가족 문제. 지금 내 직장 문제. 내 사업 문제. 내 결혼 문제. 내 직업 문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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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언제 하나님 소원을 가지고 고민해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한번 살아본 적이 있냐고요.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사업도, 직장도, 여러분 결혼도,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싹 다 응답이 되어진다. 응답이 되어진다. 제가 정인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처럼 청년회도 하고, 여러분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무슨 재정도 해보고, 전도 후장도 하고, 안 해본 게 없어요. 구역장부터 해가지고 안 해본 게 없다고 생각하다가 다 해봤어. 그러면서 뭡니까? 그 기도 제목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셨어. 어제도 우리 아들이 지금 반라왕 갔는데 400킬로 되는 목사님들 농님도 태워가지고 이 반라왕이 얼마나 큰지 4시간, 5시간 매일매일 카톡 계속 현장 올라와요, 사진 올라와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그렇게 먼 길을 모시고 가서 사회가고 있는 사진들, 농인인데. 여러분, 농인이 지금 세계복음화 현장 뜨고 있는데 멀쩡해가지고 세상 욕심에 갇혀가지고, 세상 걱정건심에 빠져가지고, 내 자리, 내 중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겠어요? 편드려놓고 이렇게 빠져서 하나님 다 서신다. 이유가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냐? 크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봐라. 그러면 여러분, 뭐가 오느냐? 참 평안에 옵니다. 자, 언약적 비전 언약적 비전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은요,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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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요, 맨날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어요. 언약적 비전을 붙잡는 삶 막 과감하게 바꾸세요, 기도죠. 과감하게 관심을 바꾸세요. 하루 종일 모든 관심을 확 바꿔버렸어요. 언약적 비전을 붙잡는 삶 아멘 자, 그게 뭡니까? 나의 나의 카보나트 하나님이 나의 신 언약입니다. 나의 카보나트 카보나트의 본질이 뭐예요? 본질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이게 다예요.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뭐예요? 시작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략충만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의 본질이에요. 나머지 다 설명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이거 설명하는 거라고 언약의 본질 1장, 1절, 3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문제의 결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략충만 이것만 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거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선순위, 프라이올리티가 바뀌어져 있으니까 평생을 거꾸로 산단 말이에요. 미성경교를 산단 말이에요. 성경과 반대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다 한국교회, 세계교회 여러분만큼은 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능, 오직 정인 이 언약이 항상 내게 또다시 각인뿌리치기를 내야 돼요. 그게 돼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이 이거 다 가지고 살아봤어요. 그 사업 현장이 완전히 성교 현장이에요. 전도 현장이에요. 교회요, 교회. 그게 없으니까 피특이 싸움하고 맨날 남았니, 안 남았니 부신자하고 똑같이 살면 고생되죠. 교회하면 교회대로 또 요구하지. 죽을 맛이라 그냥. 카브넌트의 확산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확산하느냐 이것을 이 1장 8절을 평생 누립니다. 평생 누리라. 누리시 바랍니다.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할 정도로 누리시 바랍니다.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자야. 한번 소리 내보세요. 나는 행복자다. 오늘 한 100분 소리 지르세요. 차 타고 가면서. 아무도 안 들으니까. 나는 행복자다. 왜? 크리스도 하나의 말아. 성령 충만. 이 확산을 내가 누려야 돼. 누려야 돼. 누려야 돼. 최고 누려야 돼. 나는 누리다 보니까 세월이 가는지 안 가니 나이를 먹었냐 하면인지 몰라. 아멘?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말할 필요도 없어요. 목사들 다 인정해요. 정은주 목사님은 세상에는 대통령보다도 더. 내가 말 안 해요. 다 목사들 세계에서 인정해요. 차가운 점을. 여러분 주위 불신자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부러워. 저렇게 신앙생활 저렇게 죽음하고 저렇게 누려야 하는데. 아멘?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도록. 세상적으로 보면 고독을 말하면 외롭기로 말하면 가장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뛰어넘으니까 가족 행복자가 됐어요. 아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All in. All in. All in 하는 사람에게 하나는 주시는 거예요. All in 안 하고 양다리 세 다리 걸친 사람 절대 누림 없어요. 하나는 그거 안 주세요. All in 하는 사람 다 내려놔버렸어요. 두 번째로 나의 비전. 나의 카브넌트. 나의 비전. 나의 비전. 세 가지 영적 증책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남은 자. 나는 남은 자다. 뭘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복음 회복의 주역으로. 내가 받은 복음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복음 회복의 주역. 남은 자. 아멘? 내가 아니면 우리 가문 복음 안 돼. 내가 아니면 저 친구 복음 못 받아.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지역에, 이 나라에, 전 세계에. 그래서 영적으로 뭐요? 노예 돼 있는. 영적으로 포로 돼 있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복음 모르고 사는 종교인들. 복음 없이 구호 못 받고 사는 불신자들은 말할 거 다 잡혀있어. 다 잡혀있어. 불안하게 그지 없이 살고 있는 때 불쌍한 노예 속국 포로. 영적 뭡니까? 영적 휴면 상태. 완전히 다 빠져있잖아요. 이거 깨우라고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 아멘? 그 다음에 남을 자입니다. 남을 자. 남을 자가 뭡니까? 문화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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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문화로 살아요. 문화개혁의 주역으로. 문화개혁시키라. 문화개혁의 주역으로. 재앙시대. 영적 질병시대. 흑암문화시대. 이게 문화예요. 문화. 지금 시대가 흑암문화예요. 이 문화를 다 개혁시켜야 되고 하나님이 내 직장의 나 때문에 문화를 개혁시켜야 돼. 맨 노름하고 술 먹고 맨날 방탄가다. 그걸 내 하나가 들어가서 문화를 개혁시켜 버렸어요. 그 직장을. 아멘? 그걸 하려고 남을 자예요 남을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래 살려주십시오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신다고. 뭐 하시려고? 문화개혁하라고. 여러분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가정의 문화. 직장의 문화. 여러분 지역의 문화. 문화를 복음적으로 개혁시키라. 맨날 부평하고 맨날 부정적인 말하고 맨날 하던 그 문화를 여러분 개혁시키라니까. 세 번째 남길 자. 자 여러분을 남길 자로 부르셨다. 남길 자 뭡니까? 랩런트 운동의 주역입니다. 랩런트에게 바른 보험을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피언약 미스박 운동 이 도단성 운동 파스콘 운동 회당 운동 모든 것을 랩런트 살려내라고 남길 자.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라고. 자 결론. 종교 기억자 마틴 우트가 이래 말했어요. 진실된 신자는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왜? 진실된 신자는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진실된 신자는 왜?라는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받고 의문 없이 순종하는 삶이다. 그랬어요. 절대 왜?라고 질문하지 않는다. 왜?라고 절대 따지지 않는다. 왜? 왜 그런가 하니까요. 그를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왜?라는 의심을 갖는 순간에 사단 밥이다. 그랬어요. 사단의 밥이 된다. 사단의 밥. 사단이 식인대로 한다. 왜? 되게 똑똑해 보이죠? 잘나 보이죠? 유식해 보이죠? 남달나 보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신앙생활의 쥐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의 체질이 그리되어 있으면 이번에 십자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못 박습니까? 순종! 순종으로. 왜가 됐어요. 왜가. 저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흥의 주역으로 심지어 전설 때 인물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쓰임 받을 때 제게는 왜?라는 질문을 생각해 본지. 지금도 마찬가지. 세계보험원의 임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세계보험원 전시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사람 모이면 무슨 문제없는데 어디죠? 다 있죠. 문자 3장이 이 세상 사는데. 문제 많죠. 다 넘었어. 왜가 어딨어요? 왜가. 그럴 수가 있나. 왜? 그런 거 없어요. 아멘. 여러분. 순종.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 왜? 의심. 의심 따지는 거 다 십자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오늘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대신에 질문.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질병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거 안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가야 돼요. 차원이 틀려. 차원이. 질문이 차원이 틀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아이가 청각장애 진단 딱 났을 때 진단 딱 났는데 친구가 대학병원 에이전트 하고 있었잖아요. 친구 가서 대학병원 부산 대학병원에서 진단 났을 때 제가 하나님한테 딱 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그날부터 엎드렸어요. 뭐 하나님이 살아있니? 뭐 없니? 이럴 수가. 아니 그러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되들었어요.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변해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 전도해라. 아니 고쳐줘야지. 뭐 전도합니까? 그거는 여유 있는 사람들 하는 거지. 그거는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건강 문제 해결되고 가정 문제 해결되고 여유 있는 사람들 하는 거지. 전도해라. 전도해봤어요. 해본 적도 없어. 못해 진단이지만. 그때부터 전혀 내하고는 반대인. 허진해라. 교회 막힌 직본 허진해라. 정반대인.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데 내 체질 또 아닌데 완전히 하나님이 정반대로 살아나는 내가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과 관심과 전혀 반대로. 그게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종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질문에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차원이 다르고요. 절대 순종입니다. 내가 뭘 원하십니까?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식인들 할 거니까 말씀하십시오. 그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 옵니까? 환경 따라 옵니다. 교회 환경 따라서. 자, 옵니다. 구역을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올린 하도록. 올린. 올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자,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 것 다 없어진다. 다 너 것 다 없어진다. 하나만 남는다. 네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아시겠어요? 이 말씀이요. 말씀.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라고 하면, 절대 진리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드릴 진리라고 하면 우리는 이유 없이 순종해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 랩런터,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우리 학생들, 랩런터들은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라고 질문하지 마시라니까요. 교회가 왜 이래? 우리 대학부가, 우리 청년회가, 우리 기관이, 부수가, 우리 구역이 왜 이래? 왜? 그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미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 사람 아니에요. 이미 사단이 잡고 노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수준이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기도를 해보라고 하면 하나님의 답을 준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요?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딱 10분에 마친데 여러분이 기도를 15분 해야 돼요. 6시 반에 무조건 냅니다. 5시 반에 시작해서 6시 반에 딱 끝내줄 거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지금 딱 10분에 제가 5분 일찍 마쳤습니다. 제가 오늘 혹시 늦을까 싶어서 좀 빨리 진행했는데 하나님 앞에 늘 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체질을 좀 바꾸시라고. 그거가 안 바뀐 건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못 받아요. 열매 없습니다. 전감부터 예수님은 맛을 몰라 맛을. 하나님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들을 그렇게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시키고 저 사람은요. 왜 하나님, 왜 교회는 그렇게 뭘 할 때마다 뭐 임직을 한다, 뭘 하면 왜 자꾸 돈을 이야기하느냐 돈이 하나님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돈이 하나님. 이거 무찌린 거죠. 네 마음이 다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내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담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소원 하나님의 이명계약 하나님의 나만이 가진 이명계약 하나님과 나와의 둘이 약속. 얼마나 재미인 줄 아세요? 얼마나 재미있는 삶을 아시냐고요. 하나님 오늘부터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하죠. 제가 기도 마무리, 헌금 기도하고 죽도 마실 때까지 제가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 제가 정확하게 지을 거니까 25분에 제가 기도 시작할 때 30분에 끝낼 거니까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하나님과의 개시, 은약의 개시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의 이명계약 가지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깊은 소통에 들어가게 하죠. 사사. 깊게 합심해서 기도하지만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도 하나님과의 이명계약 깊은 소통을 한번 해보세요. 주와 맺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